레시피 무료 공개 가방 대박집 레시피 무료 공개 네 이렇게 재단을 해놓고 네 동재를 하면 되는데 재봉틀로 갈게요 바로 네 다운을 씻어놔야돼요 응 그리고 용어를 모르겠는데 끝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응 으음 으음 아, 그 CD 주머니에 갈아야 된다. 네, 이 과정이 굉장히 귀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이 재봉과정이랑 음원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데. 원래 이제 정석은 주머니 위치도 그려야 되는데, 대충,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대충 반 접으면 이제 가운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충. 아니. 좀 뜯어줄 것 같은데. 실내에 숨겨두고. 아, 날씨 이거 평소에 죽을 거야. 아니. 거기서 각个의. 아, 뭐해. 음. 잘 모르겠어요. 약간 느낌이로 그러면 완성했을때 이렇게 넣으면 아 좀 안맞네 불량 듣봐야지 여기 베이킹 비디오 보고 안산나 샀는때는 이제 이렇게 식당을 자르면 됩니다 건강 낭비 이렇게 하면 안되요 다리미로 원래 반을 접어서 해야지 야맨 라이프 귀찮으니까 어서오기 시작 오오오오오오오오오 1분간 3분간 2분간 멸치 3분간 1분간 1분간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무선나 힘든 줄 띄우기 를 한 번 뜯어내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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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멘트 하시죠? 네 다들 꺼지세요